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T-PAC 보조배터리 CGG 중에서 T5 제품입니다. 스팩은 USB 2.0 포트가 있고 5V 2A 입출력이 가능한 제품이며 배터리 용량은 5000mAh입니다. 제품 외형을 살펴보시면 상단에 작동 번틀이 위치하고 있고요. LED 표시등을 통해서 현재 배터리 잔량이 확인이 가능하고 측면을 보시면 출력 포트인 USB 포트, 입력 포트인 마이크로 5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한 손에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작고요. 또 T-PAC 시리즈 중의 강점은 마이크로 5핀과 C타입 포트가 모두 가능한 2A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기본은 C타입이고요. 내부에 마이크로 5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휴대폰이 마이크로 5핀이든 C타입이든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 보시면 현재 사용할 포트에 USB를 연결하고 기본이 C타입이기 때문에 C타입을 연결을 해주면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USB 포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케이블은 하나만 제공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케이블을 이용해서 또 하나를 연결해주면 2포트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T-PAC 시리즈 중의 T5 보조배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파이크였습니다.